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기본 동작의 취소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이벤트를 사용자가 직접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벤트라는 것은 사용자가 정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이벤트 그리고 그것에 따른 동작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어떤 텍스트 필드에서 포커스를 준 상태에서 키보드를 입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텍스트 필드에 텍스트가 입력이 됩니다. 자, 여기서 텍스트가 입력되는 것은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벤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핸들러가 동작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또는 여러분이 이 폼 폼은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사용자의 정보를 서버로 전송할 때 사용하는 게 폼이죠. 자, 폼에서 우리가 Submit 버튼을 클릭했을 때 데이터가 전송되죠. 바로 그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도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Submit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의 동작 방법입니다. 그리고 A 태그를 클릭하면 href 속성에 해당되는 url로 문서가 이동되죠. 자, 여기서 링크를 클릭했을 때 라는 이벤트가 A 태그에서 발생하면 브라우저의 기본 이벤트 동작 방법은 href 속성에 해당되는 url로 문서를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를 만든다는 것은 이 각각의 브라우저에 있는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이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작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벤트 프로그래밍이죠.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작 방법이 최종적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최종적으로 실행되는 브라우저의 기본적인 동작 방법을 우리가 취소할 수 있다면 좋겠죠. 예, 바로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를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자, 우선 여러 가지 이벤트 타입 중에 인라인 방식으로 우리가 이벤트를 정의했을 때 어떻게 취소하면 되는가를 살펴볼 건데요. 예제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고 하죠. 자, 이렇게 생긴 예제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prevent event라고 되어 있죠. 자, prevent event라는 것은 prevent는 방지한다는 뜻이죠. 즉, 기본 이벤트 동작을 막겠다 인 경우에는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막지 않겠다 하면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자, 체크를 한 상태에서 제가 링크를 클릭하면 그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과 함께 기본 동작 방법인 이 href 속성으로 이동하는 것인데 그것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제가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지금 클릭을 여러 번 했는데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걸 해제하고 제가 클릭을 하면 그때 비로소 웹페이지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제출 버튼도 이거 폼 태그로 감싸고 있는데요. 자, 이 제출 버튼을 제가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사이트로 사용자의 정보를 전송하는 그런 예제인데요. 근데 제가 여기 있는 이 체크박스를 체크를 하면 제출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전송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작업이 가능할까요? 자, 우선 각각의 이 웹페이지와 html 코드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죠. 자, 여기에 있는 이 체크박스는 자, 여기에 있는 이 input id prevent type은 체크박스고 네임은 on이라고 되어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value가 on이죠? 그 다음에 음... 여기에 있는 openTutorials라는 태그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링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form은 예, 바로 여기 있는 이 form 태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제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 기본 이벤트를 제어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죠.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이 버튼에 onClick 이벤트가 발생해서 여기에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런데 if document getElement byId prevent에 checked 라고 되어있으면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 이 엘리먼트는 체크박스고 체크박스는 checked 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이미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퍼티가 true라면 여기 있는 체크박스는 체크가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false라면 체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체크박스가 true라면 그렇다면 return false라는 값을 onClick에 대해서 리턴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브라우저는 이것이 return 값을 false를 리턴하게 되면 브라우저는 이 a 태그에 대한 기본 이벤트 동작을 최소합니다. 기본 이벤트 동작은 href 속성에 적혀있는 url로 문서를 이동시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폼 버튼에서 제출 이 제출을 제가 클릭하면 이것은 Submit 이라고 하는 타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폼 태그에 적혀있는 액션 속성에 해당되는 url로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때 발생하는 이벤트가 onSubmit이라는 이벤트인데요. 자, onSubmit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제가 if문으로 여기 있는 이 체크드 박스가 체크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만약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return 값을 false를 리턴하게 되면 이 기본 동작이 취소되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인 라인 방식에서는 여러분이 return 값을 false를 해 주게 되면 어... 그 요소에 그 브라우저의 구성 요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작을 여러분이 블러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property 방식으로 이벤트를 설치했을 때는 어떻게 기본 동작을 취소하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거의 똑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각각의 이 엘리먼트에 해당되는 객체에 자, 이벤트 property를 지정하고 어... 그리고 그 이벤트 property에 보시는 것처럼 함수를 우리가 대입하게 되면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여기 있는 이 함수들이 호출이 되겠죠? 자, 그때 아까와 똑같이 보시는 것처럼 프리벤트가 체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예, 기본 동작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리턴 펄스를 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순간 기본 동작은 취소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addEventListener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벤트를 등록했을 때 기본 이벤트를 어...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가 있죠?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벤트를 addEventListener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클릭과 Submit일 때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그때 만약에 이벤트를 최소화하는 체크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벤트를 취소하냐면 addEventListener를 통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설치했을 때는 return 값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 이벤트 핸들러 함수 있죠? 저기에 인자로 전달된 이벤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PreventDeport 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서 기본 이벤트의 동작이 최소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수업에서 예제까지 다루진 않지만 만약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9 이하 버전을 쓰고 계시다면 예 어 PreventDeport라는 것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벤트 객체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 중에 returnValue라는 프로퍼티의 값을 false로 지정을 하시면 예 그러면 PreventDeport를 여러분이 호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용자 정의 이벤트 가 호출이 됐을 때 여러분이 기본 이벤트가 동작하는 방법을 어 취소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